프랑스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태동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48년 루이 14세의 지원에 의해서 아카데미 드 프랑세즈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프랑스 아카데미를 분원으로 뒀죠. 그럼 왜 파리에 본원이 있고 로마에 분원이 있냐면 파리에서 학생을 뽑아가지고 로마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로마로 유학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보냈으니까 1년 만에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로마에 가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술의 선진국은 로마니까 로마에 가시고 여러 공부를 하고 돌아와라고 해서 국비 학생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뭘 공부할까요? 당연히 그림 공부는 기본이겠지만 당시의 그림은 그냥 예술원에 붙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신화, 성서, 고전을 이해하고 고전 속에 있는 장면을 추상해서 장면을 상상을 해서 그려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점차 프랑스, 파리의 예술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조합 중심으로 예술계가 어느 정도 있긴 있었는데 왕립미술아카데미가 생김으로써 공공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조합에서 예술가들 지원하다가 이제는 아예 왕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프랑스 예술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이 예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게 로마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명씩 뽑아서 정부가 장학금을 주고 이탈리아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 대상에 뽑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 로마 대상은 당선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들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블라크루와 에드와르만의 에드가드가 작곡가 모리스 라벨 같은 사람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 대상이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린 겁니다.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고전주의의 최고 작가도 세 번 도전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자작가 시도했다가 나중에는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 화가는 바로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역사화를 시작을 했죠. 당시에는 신화의 그림, 역사의 그림을 그리는 게 고전주의의 기본이니까. 특히 로마 대상이 뽑혀서 로마에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그림들을 위주로 그리게 되죠.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혁명을 추종해가지고 관련된 그림을 그렸고 나폴레옹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 고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로부터 데려온 르네상스의 그림 형식을 지키는 것. 이성과 절대 균형, 섬세한 묘사 이런 걸 하는 게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비드가 그린 여러 그림들 보면 아주 묘사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그림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고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낸 거죠. 미켈란젤루가 추종했던 남자의 근육, 그 당시의 장면을 스토리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도 로마 대상자에 뽑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고 거기에 있었던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루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꽤 오랫동안 연마했던 묘사실력, 색깔을 다룬 능력, 명함처리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익혀가지고 이 그림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다비드의 그림 몇 점 한번 보시죠. 여기 파리스와 헬레네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일리아대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인데 이것도 상상화를 할 수 있겠죠. 파리스가 리라를 들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가 있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헬레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오른쪽에 라부아지의 부부의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자주색 천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은 부인의 모습도 있고요. 이거는 초상화라 할지라도 이 장면을 그대로 따라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상상이 가미된 전형적으로 그림 잘 그리는 화가 타진이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모사를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할 것이냐가 고전주의하는 사람, 고전주의 화가들의 중요한 과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발발함으로써 이 다비드는 혁명의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예술이 혁명의 당사자가 되냐. 문필가는 글로써 혁명을 표현했던 데 비해 이 화가는 그림으로써 혁명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비드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마라라고 하는 혁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여인, 암살자한테 살해를 당하죠. 그런데 마라의 죽음을 아주 비극적으로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죠. 마라가 왼손에 뭔가 메시를 들고 있고, 펜을 들고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쓰다가 살해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폴 작고 보드리가 그린 마라의 죽음을 보면 마라가 그냥 살해당한 어떤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옆에 오히려 암살자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는, 오히려 암살자를 잘 그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왼쪽에 다비드의 그림과 보드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 작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드가 혁명의 당사자였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화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림 속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혁명의 당사자인 거죠. 이게 사비나 여인들의 중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로마 초기에 로마 남자들이 사비나에 가서 여인들을 납치해 온단 말이에요. 납치해 살다가 그 사비나의 남자들이 이 여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보면 하에노 슬픈 여인이 오른쪽에 있는 남편, 왼쪽에 있는 자기 오빠, 아버지들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화해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명이 막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이곳에서 두 세력 간에 싸우지 말고 화해와 협력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화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거의 나폴레옹을 영웅시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그어냅니다. 여기 나폴레옹 1세 대관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나폴레옹이 원래는 교황한테 황제관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스스로 썼다고 그러죠. 그런데 스스로 쓴 걸 그리면 그릴 수는 없고 나폴레옹이 아내인 조세핀한테 황제관을 쓰여지는 것처럼 장면을 그리죠.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작품은요. 박물관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나게 큰 대작을 그려서 주문자한테 제공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폴레옹이 있고 조세핀이 있고 교황이 있다. 교황은 오히려 역할이 상당히 줄어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을 이상화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흰 백마를 타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병사들이 풍요로운 이탈리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멋있는 장면. 이게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림이죠. 사실 보면 이렇게 알프스를 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들라루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 노세를 타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모습이 있죠. 이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다비드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폴레옹은 신이오 영웅, 나라의 황제, 프랑스를 구할 구국의 영웅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다비드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앵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장 오게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새로운 화풍이었던 낭만주의에 대항하는 고전주의의 소호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다비드처럼 파리 아카데미의 정통성을 지지했고요. 실제로 이 사람도 로마 대상 수상자가 되어서 로마에 공부하고 왔고요. 파리 왕립미술전시의 살롱의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전주의 여기에 맞지 않는 그림은 당연히 살롱에 걸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고전주의에 입각한 그런 작품들만 살롱에 걸 수 있게 했었던,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라파엘로우를 추앙하고 푸센과 다비드를 잇는 고전주의의 소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그르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은 이거죠. 목욕하는 여인. 얼마나 섬세하게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침대포의 하얀 색깔, 여인의 몸, 우육빛 색깔, 커튼 같은 경우는 녹색, 벽면.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게 묘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밀하게 묘사하고 즉흥성과 무질서를 경계합니다. 고전주의의 작가들의 생각은 항상 정밀하게 묘사하고 즉흥적인 것, 무질서한 것은 여기 그림에 담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다 보면 어찌 보면 예술혼을 저해하는 창작자들의 창조성을 저해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의 열정을 가진 화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앵그르처럼 묘사를 열심히 하는데 애쓰다 보면 오히려 창조적 열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끈한 완벽함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해와 갖고 이렇게 매끈해야 되고 완벽해야 하느냐. 그리고 멋있는 장면이어야만 하느냐. 왜 신화의 장면, 고전을 나오는 장면이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그르의 샘, 여기도 여인의 누드죠. 이것도 신화의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테티스와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테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제우스한테 이야기하는 신화의 장면이죠. 상상의 장면이지만 묘사를 아주 섬세하고 정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런데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반발한 세력들을 모아서 낭만주의라고 표현하죠. 로맨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신고전주의 예술가들이 추종했던 이성과 합리, 절대적인 것, 신의 영광, 신화에 나오는 엄숙한 장면 이런 거에 반발해서 왜 그런 것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이 사회는 지금 혁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죽어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표현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당시에 발생했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메두사호라고 하는 배가 파리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귀족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옆에 작은 배로 옮겨 탔고 나머지 신분이 낮은 150여 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뗏목에다가 밀어놓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의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떠돌면서 엄청난 죽음을 접근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구조가 되긴 됐는데요. 이 장면에 보면 맨 위에 붉은 천을 둔 남자가 있죠. 그래서 저 멀리 아르고호라고 하는 배한테 구조가 됐는데 그 배를 향해 손을 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15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15명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아주 큰 뉴스가 돼가지고 이것을 그리게 된 거죠. 혁명 후에 비참한 사회 고발. 이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뭔가 고발해야 된다. 혁명가라면 나가서 혁명을 할 거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글로서 고발을 할 테지만 예술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회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술가들은 신고전주 예술가들은 이성과 절대미 그런 어떤 멋있는 폼나는 것만 그렸지만 새로운 화가들은 개인적 체험, 감성, 상상, 정렬, 꿈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의 사조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비드가 그린 메르니나쿠의 표인 초상을 보면 여전히 전형적인 신고전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밀한 묘사. 그런데 왼쪽에 보면 릴라크루아가 그린 혼혈여성 알린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죠. 거친 풋터치. 아름답지 않은 얼굴. 오히려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전주에서는 이상적 시대, 정밀 묘사, 비현실적 그림이었다면 새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보이는 빛, 감성, 거친 묘사, 현실적 모습을 구현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릴라크루아라거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혁명이 나라가 있고 하니까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북아프리카에 알제리로 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보죠. 여인들을 만나고 사막의 전사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새로운 감명을 얻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제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독특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죠.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 모습 그대로 정확한 대상을 묘사하려고 했던 고전시대 말고 거친 표현, 강렬한 색상 이런 것들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앞에 우리가 닮을 만한 선배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베네치아파, 틴토레토 같은 색상, 강렬한 색상과 빛을 구현했던 이런 사람들 또는 네덜란드의 루벤스 같은 부칠은 좀 거칠지만 나름대로의 색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이런 화풍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다 열정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늘라크루버가 그린 아랍기병대가 있습니다. 아랍기병대가 아마도 사막의 전사들인 것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죠. 굳이 저 배경의 하늘과 여기 밑에 풀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칠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장면을 색채와 명암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뭔가 좀 감정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이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다비드의 그림에서는 그냥 뻔한 느낌이 든다면 이 그림에서는 작가가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넣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을 이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당만주의의 특징인 거죠. 시대가 명작을 나왔습니다. 7월 혁명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무능한 불어붕 왕족, 삶의 궁핍한 민중. 그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력적인 왕정을 벌어냅니다. 이때 깃발을 든 삼새끼를 든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들을 그리려면 여신이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보통의 여인입니다. 보통의 여인이 총과 칼을 든 민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부패하고 썩어빠진 불어붕 왕절을 몰아내자고 이런 거를 그림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전주의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런 모습이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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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